일곱 명 오랜만에 모인다 일곱 명 활동 우리 일곱 명으로 다시 모였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미국 때랑 다른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냐 어쨌든 우리도 그만큼의 무언가를 쌓아왔고 이제는 솔직히 어리진 않잖아 난 이번 앨범이 그냥 좀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 팬분들, 시즈니 분들한테 좀 우리의 장점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드림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, 진짜야 우리는 진짜 신기한 운명이다 앨범의 결과물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도 되게 약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